한솔 그룹이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해 물류부문 계열사인 한솔로직스틱스를 투자 부문과 사업 부문으로 인적 분할하고 투자 부문을 한솔홀딩스와 합병합니다. 한솔로직스틱스는 지난 3월 23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습니다. 분할 합병으로 한솔그룹의 지배구조는 기존 순환출자 구조에서 한솔홀딩스, 한솔라이팅, 한솔EME, 한솔로직스틱스 순으로 변경됩니다. 한솔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룹 측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한솔 로직스틱스가 물류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투자 부문 분할이기 때문에 한솔 로직스틱스의 영위사업 및 수익구조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솔그룹 내 지배구조 변화가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